7번 매트에 67번 경기 박보은 선수, 손연경 선수 경기 시작합니다. 중동부 남성부 58.5kg 권민채 선수, 고기태 선수 1번 매트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중동부 남성부 58.5kg 권민채 선수, 고기태 선수 매트 6번 7번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중동부 남성부 6.5kg 권민채 선수, 고기태 선수 매트 6번 7번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화이진 안성킥이나 마이너스 70세급의 하우람 선수 하우람 선수 매트 10분 안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우람 선수 매트 10분 안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우시기 바랍니다 하우시기 바랍니다 하우시기 바랍니다 하우시기 바랍니다 하우시기 바랍니다 박정균 심판님 박정균 심판님 박정균 심판님 박정균 심판님 박정균 심판님 박정균 심판님 동창백살 정대군 전주 자막백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물혁 선수 건물혁 선수 국방경기 매트 2번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블루남성부 마스터 마이너스 76kg 최재호 선수 3번 메타 앞으로 오세요 조만장 정예진 선수 복숭아 이출신 선수 최재호 선수 최재호 선수 사실 금액 exploited 정공제 가사 카치 차있는 안선 베기너 마이너스 70 체급의 박재훈 선수 매트 10번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신혁 일선수 황 인대 선수 매트 10번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어! 왜 이렇게, 이러나, 이러나! 이러나! 신현재 선수, 황희태 선수 매티임만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황희태 선수 매티임만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황희태 선수 황희태 선수 매트 1번에서 레나 맥쿠시 선수와 베이전피 선수의 앱솔루트 결승격이 있습니다. 다음 매트 앱솔루트 결승격이 있습니다. 매트 1번에서 있습니다. 블루 남성부 마스터 5번에는 76kg 최재호 선수, 최재호 선수의 4m을 보세압으로 실격 처리됩니다. 손연경 선수, 점수승입니다.